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늘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치코인이라는 데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는데 오늘 기사를 보니까 식품연구원에 재직하고 있던 간부가 홍보관의 그런 창고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컴퓨터를 설치해 가지고 가상화폐 채굴을 시도해 가지고 해당 간부는 연구원이 소유하고 있던 그래픽 처리장치 12개를 이용해서 암호화폐 채굴용 서브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영업행위를 했다. 간이 참 큰 거죠. 이렇게 이런 채굴장비가 이게 여러분 좀 더 체계화 되어 있으면 그냥 데이터센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기사가 지금 나왔는데 여러분들 이게 이걸 이제 수천대 수만대 여러분들 컴퓨터를 설치하고 그러면 이제 그게 데이터센터가 되는데 이제 채굴을 한 겁니다. 암호화폐.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가상화폐는 채굴해서 권리를 획득하는 그런 가상화폐가 있고 그다음에 정권과 마찬가지로 특정 개인이나 특정 기업이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생산하는 생산하는 그런 주식을 주식과 같은 코인을 보통 사람들이 돈을 지불하고 사는 그런 방식의 두 가지 종류의 코인이 있지 않습니까 앞에 채굴을 해서 하는 것은 proof of work pow 방식의 가상화폐고 뒤에 정권처럼 지분을 사는 것은 pos proof of stake 방식의 가상화폐이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번 이제 그 위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 전에 이게 2023년도 기사입니다. 당신이 투자한 김치코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기투성이었다. 이런저런 코인은 대개 pos 방식의 코인이죠. 가상화폐 여기처럼 채굴하는 데서는 이런 것이 발생할 수가 없고 채굴은 컴퓨터 그래픽과 그다음에 전기를 사용해 가지고 본인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가상화폐를 채굴하기 때문에 이런 데서 사기가 발생할 수가 없는데 정권처럼 코인을 특정 개인이나 기업이 만들어서 지분을 여러분들 돈을 받고 넘길 때는 이렇게 김치코인처럼 대다수의 김치코인이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가상자산은 625종이 있는데 시가총액은 19조고 2013년입니다. 한때 국내 알트코인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가상자산 시장에서 15분마다 새로운 코인의 한계실 생길 정도로 거래가 활발했지만 이런 것을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거죠. 주의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그냥 알고리즘을 이용해가 10분이면 코인을 만드는 겁니다. 이걸 돈을 많이 받고 팔았으니까 여기에서 보면 가상화폐 유통량 조작이라는 그런 키워드를 입력해보게 되면 여기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위메이드의 전 대표 장현국 코인 유통량 조작으로 불구속 기소되다 이런 기사가 촥 나거든요. 그럼 코인 유통량 조작을 어떻게 하느냐 발행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습니까 발행사가 가격을 띄우기 위해서 사적이익을 편치하기 위해서 10개를 발행할 수도 있고 100개를 발행할 수도 있고 1000개를 발행할 수도 있고 마음대로 여러분들 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POS 방식의 가상화폐가 어마어마하게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럼 오늘 왜 이 내용을 다루게 됐느냐 오늘 보니까 한 신문에 아마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를 좀 더 투명하고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상화폐 발행사에게 유통량을 공개하도록 그렇게 요청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유통량 공개를 외면하는 코인이 무려 70개가 있다는 겁니다. 유통량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발행사가 임의적으로 유통량을 조절할 수 있는 물량을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의 사적이익을 편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허용되는 거죠.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유통되는 토큰 중 유통계획을 공개하지 않는 프로젝트가 70여 개에 달한 것을 알려졌다. 그런 내용이 이제 크게 발표가 된 겁니다. 66개가 유통량이 얼만지 가상자산의 발행 소각 분배량 사용량 등을 밝히지 않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주체가 얼만지 본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유통량을 증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이익을 뽑아갈 수 있는 거죠. 지난 2022년도 위믹스의 유통량 계획을 공시하자는 상태에서 이것을 현금화해서 사업자금으로 사용했던 혐의로 이런 대표이사가 불구속 기소된 것이다. 어마어마하게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품인 거죠. 그리고 이런 분야에서 한국인들이 또 단연 톱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빠르죠.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일부 가상자산들은 여전히 유통량을 밝히지 않고 있거나 요청해 온 거래수에게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유통량을 여러분들 특정 발행사가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상화폐가 본질적 가치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유일하게 거래가 될 수가 있으면 희소성인데 비트코인처럼 발행사가 유통량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희소성도 없고 본질적 가치가 없고 그럼 그거는 그냥 사기코인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은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암호화폐 가상화폐는 권리를 취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게 되면 하나는 작업 증명 방식으로 암호화폐의 소유권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본인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채굴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proof of work, POW 방식의 암호화폐라고 그렇게 하고 여러분 그 다음 또 한 개는 POS, proof of stake, 정권과 똑같은 마찬가지입니다. 발행사가 있고 그 발행사가 여러분들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발행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돈을 지불하고 권리를 취득하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을 proof of stake, POS, 지분 증명 방식이죠. 여기 보시게 되면 AI는 유통량 조작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중앙화 위험이 있다. 특정 개인이 마음대로 manipulation, 조작할 수 있다는 것.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 띄어들면 안 되는 거죠. 김치코인은 대부분 POS 방식의 여러분들 코인일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돈을 잃는 수모를 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